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는 천하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왜 우리 윤석열 후보를 찍어주셔야 하는지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자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떨 때는 민주당 지지층이 엄청나게 많은 악플을 달고 어떨 때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자기에게 많은 악플을 한다 양쪽의 욕을 번갈아 가면서 먹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그 얘기에 또 굉장히 부합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윤석열 후보가 아닌가 합니다 어떨 때는 민주당에서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또 지금은 국민의힘에서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대선 후보도 하고 있는데요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이재명 후보의 사람 보는 눈을 믿으신다면 저희 윤석열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윤석열 같은 사람을 검찰총장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실제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서 일할 때 정말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극찬을 내놨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 인사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모든 태세는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찬사를 민주당에서는 비난을 받았죠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우리 윤석열 후보는 세상이 자기에게 욕을 하든 칭찬을 하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원칙에 따라 사심없이 처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결같은 윤석열 후보의 모습을 국민들께서 봐주셨기 때문에 지금 정말로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순천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충청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솔직히 서울 사람이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를 보면 지역 감정이라는 것이 전혀 떠오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해보기도 했고 최근에는 저는 이번 대선에서 유일하게 감동적인 말 한마디를 들었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대구 동성로 유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호남이 잘 되는 게 대구가 잘 되는 것이고 호남이 잘 되는 게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런 당연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정말 지역주의로부터 자유로운 후보를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최근에 우리 호남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주고 계신 것이 이런 지역 감정과는 정말로 동떨어져 있는 후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광주 복합 쇼핑몰과 관련해서 이슈를 던졌습니다 저는 우리 순천 시민들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스타필드, 코스트코 그게 꼭 좋은지 나쁜지 정답은 없습니다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찬성하는 시민의 의견, 반대하는 시민의 의견 모두 우리 지역 정치권 안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 과정에서 합의를 찾아가는 그게 진짜 정치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정치에서는 물론 국회의원은 이정현 의원이 있었지만 과연 우리 순천시 정치가 우리 시민들의 여러 다양한 의견을 담아낼 수 있을 만큼 다양했느냐 저는 우리 순천의 정치가 우리 시민들의 수준과 다양성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순천의 정치가 조금 더 다양해지고 조금 더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잘한 것은 잘하고 못한 것은 못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조금 더 나아지고 달라진 정치를 원하신다면 저는 이번 기회에 저희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를 선택하셔서 우리 순천에서 저희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선의의 경쟁을 하고 더 나은 인물들을 우리 순천 시민들을 위해 내보낼 수 있는 그런 희망의 교두보를 낳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 시민들께서 정말 저희 국민의힘이 우리 순천 시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뛰고 더불어민주당과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의 교두보를 이번 기회에 저희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를 선택하셔서 꼭 한번 놔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천아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